엄마의 마음이 잘 모르겠는 게 우리 엄마는 맨날 얘기하는 게 내려올 때 연예인처럼 하고 오라고 해서 연예인처럼 하고 온 게 뭔데? 이러고 오라니까 이러고 가야겠어, 그래서 이번 설에는 진짜 이렇게 가야 돼 2월 1달이 돼 2월 1달이 돼 2월 1달이 돼 2월 1달이 돼 팀의 날이야 오지 마 올해는 오지 마 진짜 이걸로 명절에 짜먹으러 가라 진짜 다시는 그러지 못해 임신사실 한 번 찍자 뽀뽀영상부터 입고 갔다 한 번? 진짜로? 너 왜 가자라고 한번 이렇게 입고 가요 아니 그러니까 가라고 나는 에이 진짜 뚜루 둘이 또 뭐 있어요? 아니 말을 왜 고따기 심부러 왔냐 약간 싸움이 있죠? 서운 오빠가 어제 앉는 게 심상치 않던데? 서운 오빠랑 잘해봐 내가 좀 보려고 약간 싸움이 약간 이상해 가자라고 해놓고 아니 싸움은 아니야 이 오빠가 자꾸 진짜로 꺼려 먹는 거 있어 그렇지 잡을 멱살이 없어서 못 잡는데 지금 아니 그때도 아버지 7순 때도 좀 조금 차려입고 이렇게 오라 그랬더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오고 저 사진 봐봐라 거짓말인가 사진이 어떤데? 뭐 뭔데 뭔데 봐봐 한번 봅시다 한번 잘 입고 왔는데 그거 봐봐 처음 사진 찍었을 때 그렇지 근데 싫대요 아빠가 좀 아픈 사람 같지 않다 그래서 좋긴 좋았는데 맞아 이땐 존경하셨는데 진짜 아프셔서 그래도 앉아서 사진 찍어 우리 아빠 진짜 잘생겼어 지금부터 한 6년 됐으니까 저게 6년 전 사진이요? 지금 엄마 그땐 60살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세월을 무시 못한다 그랬지 진짜 이땐 우리 아빠 진짜 아픈 내색 하나도 없어 우리 아빠 진짜 젊었을 때 진짜 잘생겼었는데 담배 너로 닮았지 엄마는 조금 닮고 좋은 일 있을 때는 항상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명절 같은 경우에도 그런 큰 행사 있을 때 항상 아빠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결혼 얘기를 하시나 보다 더더욱 항상 그런 것들이 걱정이신 것 같아요 외동이니까 더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그런 것이 또 우리 다 어머니들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형제도 없지 뭐 엄마 아빠도 없지 아무도 없잖아 지오픽 누가 있어요 그거 하나 소원입니다 뭐 뭐 뭐 뭘 뭐 우리